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연말에 선정되는데 2주 대책이 현안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올 11월 지정할 예정인데 최대 3만 9천호로 예상됩니다. 2027년 재건축을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건데 3년 동안 거주할 곳이 문제입니다. 지자체들은 그린벨트 부분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부가 개발재원구역을 해지를 하거나 완화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의 형편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공사 소유 임대주택과 가용부지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해당 지구들, 재건축 예정 지구들의 반경 5km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수만 호가 돼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겠다. 공사는 1기 신도시에서 직선거리로 5km 이내에 임대주택 3만 8천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중동 신도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임대주택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기 신도시 인근 근린공원 부지 활용도 제안했습니다. 근린공원의 이주단지를 다른 곳에 공원을 짓는 순환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를 담아내자는 겁니다. 공사는 경기도형 정비 방안을 수립해 제안들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올 8월에 이주 대책을 보완할 예정인 가운데 공사의 대안이 반영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OBS 뉴스 윤종아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